이런 소위 예상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0.9 0.5 0.1로 차이가 없더라. 그런데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무진장 크더라. 7.1% 6.5% 남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.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선거 아마도 수원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16%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수원시 장안구의 16% 조작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.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. 사전투표수는 그것은 국민이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겁니다.